참담하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계 만이 아니라 참담해요 내면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서양은 내면 관리도 해가면서 선진국이라 지금 가죠 한국은요 정신병원 가면 딱지 붙죠 정신병원 더 가셔야 될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제일 미쳐 있어요 아니 자살 일이라는 게 뭔데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사는데 일제 식민지 거치고 산업화해 가서 서양 따라가려고 하다가 미치기 일부 직전이고 이미 힘든 상황인데 정신병원도 마음대로 볼까요 그걸 종교에서 풀고 있는데 사이비 멘토들이 거기서 엉뚱한 소리를 질러버리면 전혀 그런 심리학적 지식도 없고 뭐 믿도 끝도 없는 소리를 막 질러버리면 같이 죽는 거죠 정신 상태가 지금 최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자살률 일이 OECD 국가 중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행복지수 우리나라 조사하면 행복 취약할 거예요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인과라는 건요 과보를 보면 씨앗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원인을 계속 지어서 이 결과가 나왔지 연구해 보면 지금 필요한 건요 정신건강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거 다 떠나서 어차피 취업도 안 돼요 그냥 이왕 놀려면 건강하게라도 놀아야죠 지금 그것마저도 또 스트레스를 줘서 너가 이래도 살래 이래도 살래 하고 압박하는 문화로 가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도움드릴까 해서 그냥 무상으로 유튜브에 유튜브는 돈도 안 들고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뿌려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몰라만 잘하셔도 참아요 버텨요 또 자신의 삶의 의미 찾으라고 제가 보살도 얘기하는 직업도 필요 없다 그냥 보살도를 직업으로 알고 삽시다 어차피 힘든 세상 지금 본인이 꼭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힘든 세상이고 이 사회가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대안들은 나오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를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아는데 누가 안 해요 실권자가 안 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거기에도 반발하지도 않아요 요즘은 예전 같으면 시일화도 있었는데 요즘은 또 모든 걸 많이 체념해버리고 또 개인화해버리는 것도 문제예요 또 힐링 멘토들이 등장해서 네 잘못이다 네 탓이다 네 마음 거쳐먹으라 제가 하는 몰라가 그렇게 애국될까 봐 저도 상당히 두렵더라고요 제가 하는 몰라는 양심으로 세상을 뜯어 고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몰라인데 많은 분들이 몰라에서 끝나는 몰라를 강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잘못돼서 화가 납니다 화나는 네 잘못이야 왜 화를 일으켜 분노하면 좋겠어? 생각해보니까 분노한 내가 나쁘네요 하고 내려놓고 끝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지금 이 첨단시대 아프리카 주술사한테 몸을 맡긴 격이에요 그것도 무면허로 어깨너머로 배운 주술사한테 몸을 맡기는 심신을 맡기는 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전 얘기 지겨워도 고전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하는 거는 고전적 근거를 다 갖춘 것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몇 천년 검증된 어떤 방식이다 이 방법이 마음 치료 방법 양심 제가 주장한 게 아닙니다 몇 천년 내려온 인류의 지혜를 제가 현대적으로 풀어드린 것 뿐이죠 그런 게 아니라면 저도 안 믿길 거예요 제가 주장한 걸 제가 믿고 싶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얘기해놓고 여러분이 얘기하고 여러분이 믿으려면 그거 재미가 있을까요? 자명함이 떨어지면 재미가 없죠 제가 한 생각이지만 너무 자명하면요 그게 또 저한테 감동을 주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자명함이 아니냐만 저는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제가 제 말을 어떻게 믿고 살아요 그래서 자명함이 생명이고 종교가 안 된다는 건 자명함이 인정받고 자명함이 흐르는 조직이 아니면 지금처럼 도구마에 빠진 조직 종교 조직으로는 절대 인류 구원 못 한다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종교는 안 된다고 말해요